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와 이 노래 완전 재밌어 아 뭐야? 너 뭐야? 너 뭐해? 너 뭐하는데 이렇게 식갈뼈서 나 인여멘 인터뷰 보는데? 아 진짜 너무 재밌어 가족사항극 인여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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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 뭐하는 애야 그게 아 봐봐 가족사항극 하는데 진짜 가족같애 하하하하 짱 재밌어 아 뭐야 이게 유치한게 뭐가 재밌다고 적어도 그 뭐야 그 크로코브 뭐 그분 그분께도 재밌지 이게 인여멘 에이 별 재미도 없구만 이거 무슨 소리야 가족사항극이 얼마나 재밌는데 에이 그 너 거기서 그럼 두 글째를 좋아하는데 나 인여멘 응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무르 응 인여멘이랑 뭐라? 응 뭐야 이름들도 되게 이상하네 왜 뭐가 이상해 진짜 완전 재밌다고 오빠랑 봐봐 그 유치한거 보지 말고 어? 재밌는거 보라고 막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빠는 동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난 동심이 있어서 가족사항극이 훨씬 더 재밌거든 에이 인여멘 유튜버 에이 저 유치한거 보니까 니가 니가 그래서 어른이 못 되는거야 요로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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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인여멘 유튜버 얼마나 재밌는데 이번엔 뭐 보지 아 하 하 하 음 오늘 쉬는달인데 티비가 재밌는것만 하네 여보 응 아빠 응 아빠 왜 나 이거 핸드폰 빌려주면 안돼 왜 아 나 이거 뭐 유튜브 유튜브 좀 보려고 유튜브 응 유튜브 응 유튜브에서 뭐 보게 아이 그 뭐야 요로가 잉여맨인가? 그 이상한 사람 거 재밌게 보길래 나도 뭔가 하고 한번 보게 요를 보는 거 잉여맨? 이상한 사람 아니야? 닉네임도 이상한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여보 아니야 분명 이상한 사람일 거야 엄마 그치? 분명 이상한 사람이라고? 아이 내가 뭐 그 사람 잠깐 유튜브 본 적이 있었는데 아 재밌던데 봄수야 아주 더럽고 아주 잘 씻지도 않고 그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추악한.. 아이 그럼 얼굴도 못생겼을 거야 그치 아들? 맞아 그게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? 아주 나 이거 유튜브 보러 가져간다 아 야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아이 그 잉여맨 유튜브 그게 도대체 뭐길래 애들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걸까? 그러게요 재미는 있나보네 이름만 들어도 딱 보니까 재밌겠네 그래 얼굴도 재밌겠다 으음 요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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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나 잉여맨 유튜브 보고 있는데 나도 아빠 핸드폰 가져와서 이걸로 잉여맨 유튜브 봐보려고 니가 왜 그렇게 재밌어하는지 아 그래 한번 봐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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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내가 이거 볼 거야 아이씨 으음 아이씨 야 이거 뭐야 이게 요로로 요로로 이게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이거 뭐? 모르룬가 하는 이 여자 이거 뭐하는 애 이거 완전 싸가지도 없고 이거 이거 나 그 내가 얘 같은 동생에서 쓰면 아주 그냥 확 그냥 머리를 그냥 다 부셔버렸다 이거 뭐라고? 그리고 잉여맨 완전 귀엽지 마셨구만 뭔 소리야 그리고 잉여맨 그리고 잉여맨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못생겨가지고 아빠가 하는 것도 없고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이 내가 이런 사람이 우리 아빠면은 난 진작에 가출했어 에이 못생겼으니까 아빠 역할 하지 에이 에이 근데 여기 여기 봉수인가 뭔가 하는 친구는 좀 잘생기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치? 아니야 나 걔가 제일 싫어 빡빡머리에 나 멍청하잖아 음 그게 다 매력이지 매력 남자는 매력이랬다고 이랴 어머 저 잉여맨이 있으면 재밌어 에이 에이 진짜 재미네 댓글이나 달아야겠다 에이 뭐? 아빠 알지마 아 쓸거야 이거 아 알지 말라고 아무 재미가 없어서 안됐겠어 에이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안돼 왜 싸우고 그래 안돼 야 야 여르르하고 보면서 야 뭔데 그렇게 싸우는 거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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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튜브에다 악플 달잖아요 아 유튜브에다가 악플 단다고? 아 아이 악플이 아니라 영상이 너무 재미없는데 어떻게 잉여맨이란 사람 잉여맨이란 사람이 영상이 그렇게 재미없어? 너무 핵노잼이야 핵노잼 핵노잼이라고? 에 에이 그래도 야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만든 영상인데 거기다 어 악플 쓰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애가 어디서 악플을 달라고 악플은 나쁜거야 범죄라고 범죄 어 맞어 범죄 악플이 무슨 범죄야 그런게 에이 뭔데 하는거야 어 그거 그걸보고 상처 받으면은 경찰 경찰 아저씨 들어온다 아 에이 경찰이 경찰이 한가한가 이런거 다 부르게 음 어쨌든 압코리 담면 안돼, 알았어? 알았어 그리고 이겨맨 유튜브 얼마나 재밌는데요? 참 간다 에이, 이겨맨 유튜브 극혐 재밌고자! 아이, 여보 아유, 왜요? 꼼지락 떼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지 아이, 벌써 잠잘 시간이 된 게 믿기지 않아서 말이지 아,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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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? 그 뭐야, 그 봉수가 아침에 말이야 응 그, 내 핸드폰으로 말이야 어? 어 그 유튜브에다가 악플을 던다고 하는 거야 유튜브에다가 악플을 던다고요? 어어어, 악플을 달려고 하길래 내가 말렸지 아이, 혼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다음에 또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면 혼냈겨야되 아유, 그래요 혼냈줘야돼 그럴려고 아이, 여보, 잘자라고 여보도 잘자요 응 암스... 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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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, 암! 이겨붐! 아 이씨 악몽 꿨스 이 녀간 두 분을 악몽 꿨스 아 이게 왜 유튜브 그거 너무 재미없어 나야 잠을 수가 없네 진짜 너무 횡돈잼이어가지고 안되겠어 내가 내가 댓글을 달고야만겠어 재미없다고 아빠는 잡고 있을 거니까 컴퓨터로 갈아야지 이게 왜 유튜브 너무 재미없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고고고고 단 5차 만들었을 뿐인데도 너무 목소리도 더럽고 역겨워 이겨내씨 아 다 썼다 아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오겠네 좌세지 사야지 헤흐흐흐 으음 으으음 아이 음 뭐야 음 여보 아 뭔 소리야 아 이 시간에 어휴 왜 띵동 소리가 나는 거지 으음 아 여보 나가봐요 아아 아 뭐야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예 지금 유튜브에 누가 악성 댓글을 달아서 신고를 했어요 유튜브 댓글이요 저는 유튜브 안보는데 나도 야야 봄수야 봄수야 그 요르르 유튜브 보잖아 무슨 일인데 이거 어 야 요르르 데리고 와봐 왜 요르르 왜 응 야 요르야 일어나 빨리 와봐 요르 너 뭐했어 응 뭐 안 적을때야 저기 혹시 근데 죄송한데 저희집은 악성 댓글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 여기 아이디가 적혀있네요 아이디가 뭐죠 악성 댓글? 그 봄수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아니 아니 잠깐만 봄수 짱짱이면 봄수 아이디인데 봄수야 봄수 어디갔어 봄수야? 잠시만요 네 그거 뭐야 오빠가 악플 달았어? 야 야 봄수 봄수 어디갔어 얘 봄수 야야 너 너 너 너 악플 달았어? 아니야 나 단적 없어 내가 경찰 아저씨 온다 했지 내가 악플 아니야 악플 아니라고 뭐라고 썼는데 따끔한데 충고했을 뿐이야 충고했다고 따라와 따라와 이념에 너무 노잼이라고 저기 형 저희 아들이 아무래도 쓴거 같아요 빨리 잡아가세요 자 너미 따라와 혼나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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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혼나지 말래지 너 쌤통이야 쌤통 아빠 너 진짜 버릴거야 그래 빨리 타 누가 그렇게 했냐면 유튜브에 악플 달랬냐 너 혼나야돼 너 반성할 때까지 아빠가 안될거할거야 여보 예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저 나쁜 버릇을 고쳐야겠어 음 그래야될거같아 야 여로 너도 아프를 다니지마 알았어? 인터넷에 너 막 그렇게 막 욕쓰는거 아니야? 저렇게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온다고 어? 앗 너 그런줄 알아 아 아 이겸현씨 좋게좋게 합의합시다 애도 어린데 예? 한번만 봐주시는걸로 하세요 맞아요 좀 봐주세요 에이 싫어요 저는 지금 상처받았다구요 절대 합의 안할거에요 아 합의해주세요 이렇게 어린애가 썼더라도 상처받아서 안될거 같아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재미없고 그런데 어떡해요 극혐인데 야! 너 그럴거야 야! 음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아 아이 저는 봐줄생검없고 경찰 아저씨가 이 악플을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? 어? 음 너무 못생겼다 음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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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주세요 저 상처 당신도 구수할수도 있어요 예 정말 저는 정말 저는 상처받았다구요 일단 절대 일단 이 보호자분 올 때까지 저는 절대로 합의해줄생각 없습니다 빨리 깜빡에 넣으세요 깜빡에 감옥에 넣으세요 아이 우리 봄수가 이제 좀 반성 좀 했으려나 야 봄수야 아 아빠 아빠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나 안봐주잖아 응 아 아이 상처를 받은 잉협인 유튜브? 이분이 운영자야? 응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입니다 네 아 어휴 많이 상처받으셨나보네 응 나 야 봄수야 빨리 사과했어 아 아직 안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쓴거길래 도대체 니 아저씨가 이렇게 삐진거야 어 아 그냥 노잼이고 재 생겻고 그렇다고 아이 자 빨리 읽어볼게 아이 저기 그 저 잉협인 유튜브씨 저 잉협인 유튜브씨 아 저희 아들이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런거일수도 있어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? 에잇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제 몸을 보세요 상처 갈개가 이렇게 찢겨졌단 말이에요 나 봄수야 빨리 사과드려 빨리 어 너 감옥갈수도 있다고 빨리 사과드려 빨리 미안하다고 해 아 아저씨 제가 제가 죄송해요 사실 장난이였어요 제가 죄송해 안할게요 네 너도 장난이면 된거니 나는 지금 상처받은거 안보여 봄수야 빨리 사과 빨리 해드려 더해 빨리 더해 싹싹 빌어란 말이야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그래 뭐 그럼 아직 어리니까 한 번만 봐줄게 알았어 다음엔 댓글 달지마라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유튜브에서 차단했어 야 봄수야 이만하면 된거 같아 도대체 도대체 무슨 악플을 썩길래 그러는거야 어? 음 나 읽어봐야겠어 어 아저씨 자 여기 쓴 글을 보세요 예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어? 어허어? 허허어? 컷 됐어 일로와 부우수 이제 가자 집에 가자 제발 경찰 아저씨가 이제 가라고 해 오케이 제발 아이샤 음 자 잉 잉혁맨 유튜브씨가 선처해주셔서 이제 가도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저씨 음 야 감사합니다 경찰씨 안녕히 계세요 그래 다시는 오지마 야 봄수야 그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막 욕을 쓰면 어떻게 해 어? 음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폭력 어? 야 근데 정말로 정말로 말이야 어? 에 그렇게 재미없어 잉혁맨 유튜브가? 노잼이야 노잼이야